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상터입니다. 오늘 뉴스상터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세가수 이명우씨와 관련해서 또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은요. 지난 12월 1일입니다. 1일. 이명우의 유튜브 채널의 총 조회수가 17억 8천만 뷰를 돌파했을 때의 보도사진인데요. 누적 조회수가 또 천만이 늘었어요. 오늘 12월 7일에 또 천만이 늘어서 일주일 만에 또 천만이 늘어서 17억 9천만 뷰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소식을 또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우의 유튜브 채널에 사랑은 늘 도망가의 영상이 4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 4개 영상의 도합 조회수가 7400만 뷰를 돌파했다는 소식이에요. 머지않아 1억 뷰가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의 장인 이명우의 사랑은 늘 도망가의 도합 조회수가 이렇게 7400만 뷰를 돌파했다는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또 유튜브 소식을 전해드리면요. 이명우 유튜브 채널 안에 정규 앨범 수록곡이 사랑의 진짜의 음원 영상의 조회수가 500만 뷰를 돌파했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인데요. 이명우의 정규 앨범 수록곡이 대부분 천만 뷰를 돌파했는데 사랑의 진짜의 음원 영상의 조회수는 500만 뷰를 돌파했다? 가장 느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또 이렇게 500만 뷰를 돌파했다는 뉴스가 나와 있는데 이 노래는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나 진짜 진짜 당신만을 사랑하고 사랑해라고 하는 등 달콤한 가사와 이명웅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우려지면서 많은 팬들이 좋아하는 노래인데 유튜브 조회수에서는 또 그렇게 많은 조회수를 찍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500만 뷰를 돌파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와 있는데요. 이명우의 유튜브 채널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습니다. 이명우의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는 144만 명이 그대로 되어 있고요. 정보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17억 9,022만 뷰를 찍고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또 천만 뷰가 늘어나는데 일주일이 걸렸네요. 요새 좀 추춤하네요. 보통 신곡이 나왔을 때는 런던 보이, 폴라로이드가 엄청나게 조회수를 높이기 때문에 4일 만에 이렇게 천만 뷰씩 늘렸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일주일 만에 또 천만 뷰가 늘어나서 이렇게 17억 9천만 뷰를 돌파했다는 소식이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에 들어가서 자 지금 이것은 폴라로이드의 뮤직비디오의 영상의 자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뮤직비디오 부분에 보면요. 이렇게 이명웅의 런던 보이 뮤직비디오가 453만을 찍고 있네요.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폴라로이드의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509만 이렇습니다. 그리고 아비앙토의 아엠히어로 콘서트 202 이것은 258만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3천만 뷰를 육박하고 있고요. 우리들의 블루스 같은 경우는 이렇고요. 자 사랑은 늘 도망가에 가장 많은 조회수를 보이고 있는 것은 5394 이렇게 해서 모두 도합해서 7400만 뷰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런 소식이고요. 사랑의 진짜 사랑의 진짜의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1239만을 찍고 있네요. 아까는 음원 영상이 500만 뷰를 돌파했다는 그런 소식이에요. 자 이 뮤직비디오가 있어서 음원 영상이 조금 조회수가 낮아졌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소식이 있고요. 자 또 반가운 소식 전해드리면요. 이명웅의 팬덤인 영웅시대에는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곳곳에서 지금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명웅의 팬덤인 영웅시대가 이게 선행으로 나누는 선한 영향력 We are hero입니다. 나도 히어로고 너도 히어로고 제삼도 히어로 우리 모두가 히어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이명웅의 팬클럽이 이렇게 소아암 환자들에게 1179만 원을 기부를 했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에버 웅스터디가 한국 소아암재단에 이렇게 1179만 원을 기부했다는 따뜻한 소식이 있고요.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들입니다. 이들이 자 볼까요. 포에버 웅스터디라고 하는 영웅시대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따뜻한 기부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선한 영향력을 보면요. 자 이렇습니다. 같은 내용이네요. 이거는 제목을 좀 달리 하고 있는데 이명웅의 팬덤이 고척돔 콘서트를 기념해서 이렇게 기부를 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웅의 팬클럽인 대구 영웅시대가 이렇게 달소구에 이웃사랑 후원금으로 이렇게 255만 원을 기부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대구에 있는 영웅시대도 이렇게 따뜻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의 서포터즈 이명웅의 영웅시대 팬클럽인 영웅시대의 부천 서포터즈가 취약계층을 위해서 기부금을 전달했는데 500만 원을 기부금을 전달했어요. 이들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사회 공헌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는 것이 영웅시대다. 이명웅, 가수 이명웅 아티스트만 응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도 응원하고 있는 것이 영웅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이렇게 기부활동을 한 것은 앞선 영상에서 전달을 했는데 다시 한번 전달하면요. 이명웅의 영웅시대의 서울 4구역이 이렇게 장학금 1,200만 원을 중랑구에 이렇게 기부했다는 소식입니다. 새로운 중랑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1,200만 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청소년 도끼 히어로 권행 장학금 1,200만 원을 이렇게 기부를 한 겁니다. 이명웅 팬카페 영웅시대 서울 4구역이 자, 이렇게 기부금 증서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들이 있어서, 영웅시대가 있어서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사회는 따뜻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영웅시대의 이 같은 선한 영향력은요. 자체의 선한 영향력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단체들에게도 파급이 돼서 더 많은 사회의 영향력, 말하자면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또 순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영웅시대의 선한 영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반가운 소식은요. 이제, 이제 이명웅의 콘서트는 이번 주에 10일과 11일 서울 앙콜 콘서트로 올해를 마감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부산 앙콜 콘서트를 보면서 이거는 앙콜이 아니다. 전혀 새로운 콘서트다. 아이엠 히어로의 시즌2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명웅은 3개월 동안에 일체의 방송활동을 하지 않고 오직 좋은 콘서트를 만들기 위해서 멋진 무대를 꾸미기 위해서 연습에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연습, 연습, 연습. 그것은 오직 우리 팬들을 위해서 내가 더 멋진 무대를 꾸며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3개월여 동안에 이렇게 일체의 공개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콘서트를 준비한 결과 이 부산에 다녀온 팬 여러분들 3만 4천 5백 명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감동했다. 너무너무 황홀했다. 환상적이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게 부산 앙콜 공연이기 때문에 이 성울 공연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동안의 공연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인데 1회당 한 2만에서 2만 5천 사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규모의 콘서트를 예정하고 있어서 지금 많은 팬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쉬워하고 있다. 더 할 수 없을까? 더 큰 데서 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지금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대단원의 이명웅의 아이애메로 콘서트는 대단원의 막을 이번 주에 내리는 겁니다. 그동안에 정규 콘서트 정규 투어 콘서트 같은 경우는 7개 도시에서요 모두 21차례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2개 도시죠? 부산과 서울에서 26번의 콘서트를 마무리하면서 2022년을 마무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콘서트는 이명웅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팬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이명웅은 가수로 아티스트로서 이 능력이 또 한 단계 올라가고 팬들도 기쁨이 두 단계, 세 단계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콘서트가 이번 서울 앙콜 공연으로 마무리되는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콘서트장에서 이명웅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애니팡이죠? 위메이드 플레이의 애니팡의 시리즈의 부스가 운영된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위메이드 플레이의 애니팡의 홍보 모델로 활동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활동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위메이드 플레이 이명웅의 콘서트에서 애니팡 부스를 운영키로 했다 서울 콘서트를 응원하러 애니팡이 간다 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아 이 나쁜 자식이 잡혔네요. 이명웅의 콘서트를 가짜로 판매해서 이렇게 속여서요. 1300만 원이나 이렇게 이 챙긴 어 이 그러니까 20대인가요? 30대인가요? 20대네요. 아 22살이네요. 이렇게 징역청이 선고된 겁니다. 1년 4개월의 징역형에 선고된 거예요. 구형된 것이 아니고 잘됐습니다. 이래야 다시 이런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많은 이 이명팬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는 콘서트를 사려고 이 온라인 중개 사이트에서 했는데 허수예요. 가짜예요. 돈만 챙기고 이렇게 튄 것이 모두 44차례에 40여명으로부터 1300만 원이나 이렇게 속인 사기친 사기범이 구속 선고됐다는 소식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